이준석이가 브라질 갔다가 돌아왔네요 브라질에서 뭘 했는지 브라질 저도 잘 알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가봐서 아는데 아 준석이 그 유혹 넘어갔을까 자세하게 내 얘기 안 할게 준석아 거긴 뭐 시커먼 사람도 많고 백인도 많고 또 아시아인도 많고 그래서 방심했으면 너 큰일 난다 뭐 사진 찍혔을 수도 있다 거기 한국 사람 의외로 되게 많아 브라질 상파울러에 그 봉해지로 너 그 상파울러 갔었지 거기 너 한국사람 곳곳에 숨어있다 너 그 유명한데 거기 갔냐 혹시? 아 쭉쭉빵빵? 에이 안 갔겠지 이번에는 이번에는 갔으면 또 어떻게 될려나 아이고 이놈아 근데 그 눈으로 보면 그 유혹 참기 어려울텐데 하여튼 뭐 안 갔다고 보고 이게 돌아오자마자요 아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코너에 몰린 걸 알거든요 명태균 사건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거기 투입되면서 이게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명태균 씨가 뻥이 있는 거 그거는 뭐 잘못이지 뭐 김건이 여사하고 카톡하고 뭐 전화하고 친분이 있는 걸 과시해 가지고 뭔가 가오다 씨를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 뭐 이런 거 이랬지만 사실은 김건이 여사와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이게 강혜경한테 뻥을 치다 보니까 강혜경이 민주당하고 이게 아삼육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쪽으로 노란하면서 명태균 이름을 팔면서 명태균한테 들었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를 김소연 변호사가 투입되면서 방향을 잡았어요 사건은 이준석으로부터다 김종인으로부터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준석 게이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성상납 그때도 내가 왜 브라질 얘기하게 인마 성상납 그때도 뭐 그걸 좀 어떻게 좀 무마하려고 대통령한테 로비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카톡 이런 것도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왔잖아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다 밝히고 있어요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카톡 내용을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유튜브 이봉규TV에서도 김소연 변호사가 밝혔지 여기저기 막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? 준석이가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공천 개입을 윤 대통령이 했다고 몰아가야 자기가 살겠거든요 이게 처음에 어설픈 명태균 전법이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뭐 날 뭐 잡아낼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이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과시욕이었는데 그게 지금 화를 불러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어요 그 뻥친 게 큰 죄는 아니지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준석이도 지금 그 작전으로 나오는 거 어때?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이 하수들 준석이가 고수 같지만 저는 오래 겪어봐서 알잖아요 하수예요 하수인데 얘가 요거는 있어 임기응변을 잘해요 얘 곧딱 곧딱 그냥 팔닥팔닥 뛰고 그리고 메모리 능력이 좋아 스캔 뜬다고 그러죠 뭐 10년 전, 5년 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잘해서 과학고등학교 가고 뭐 이랬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판단력, 통찰력 이런 건 부족한 애야 내가 오래 겪어봐서 알잖아요 진중한 맛은 아예 없고 앞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냥 당장 내일 모레 요것만 봐 근데 그거는 아주 그냥 팔닥팔닥 뛰면서 해 그래서 지금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잡고 물건 늘어지면 윤 대통령이 곤란해지면 자기한테 오는 시선을 윤 대통령이 공총 개입으로 가가지고 명태균이 좀 다치고 윤 대통령 코너에 몰고 이러면 자기는 살을 줄 알고 그 근시한적인 생각만 하는 애라니까 근데 명태균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큰소리 치다가 저렇게 곤란해졌잖아요 준석이도 이제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기자들한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한테 이제 막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이 핫하거든요 명태균 게이트가 이준석 게이트로 갔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 것들도 많다 윤 대통령 얘기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대표일 때 윤 대통령이 말하자면 공총 개입을 했대요 심지어 구청장 공촌에도 개입했다고 이렇게 떠들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공촌 준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대표 시절에 자기가 대표 시절이죠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공천 관련에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기자가 물죠 당연히 지금 이게 커졌으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서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? 하고 자기가 물어보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구청장 선거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건 이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가 떠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 구청장 왜냐하면 선거가 지자체고 국회의원 선거고 이겨야 대통령이 통치하기가 좋잖아요 당선자 신분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당선이신 분에도 내가 앞으로 송치할 때 잘 이끌려면 집권 여당이 탄탄해 두고 지자체들이 탄탄해야 되는데 처음 민주당 놈들이 장악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 경쟁력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? 다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얘기 나라도 해야 되겠죠 누구라도 해야 되겠죠 제명의 같으면 아예 자기 사람 꽂아버려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냥 그냥 컷오프 시켜버려 아 그랬잖아요 제명의는 아니 그런 얘기하는 게 당연한 일 그걸 갖다가 얘는 요만한 얘기를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했던 임기 초반에 했던 요만한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이만하게 불립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 무슨 누구를 꽂으려고 공천 개입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뻥을 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누군가 이제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김 여사의 의중이라고 주변에서 뻥을 치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당선인이고 임기 초반이고 그러면 뻥치는 주변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 여사하고 뭐 카톡 한두 번 주고받은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김건 여사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김건 여사가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 아이 거기 저 구청장은 누구로 하라고 그러더라 아니면 누구 시장은 누구로 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뻥을 치는데 사실은 김건 여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어떤 사람이 정치 브로커가 됐든 누가 정치인이 됐든 뻥을 와서 준석이한테 칠 수 있죠 왜냐면 준석이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대표니까 그러면 슬쩍 자기가 아는 사람 내지는 자기가 로비를 받은 사람을 공천 주기 위해서 준석이한테 압력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 뻥쟁이라든지 브로커라든지 그런 사람 문제지 김건 여사나 윤 대통령은 그거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김건 여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걸고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또 이걸 그냥 알아서 듣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쭉 씁니다 준석이가 나발되는 걸 그렇게 해서 막 헤드라인 달고 그래서 마치 윤 대통령이 뭐 공천 개입을 한 것처럼 아니라는 얘기예요 윤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대선 아니죠 대담해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자기가 몇 십년간 검사를 했는데 이게 법에 저촉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허튼 짓을 할 사람이에요 내가 저는 덜렁덜렁대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덜렁덜렁대도 어 이거 법으로 좀 위험한 거 같은데 그러면 안 해요 윤 대통령은 저보다 덜 덜렁대고 그 다음에 법조인 출신이고 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야 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준석이가 이제 지가 살기 위해서 지가 살려면 윤 대통령을 코너에 모는 수밖에 없다는 얄팍한 수 이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기억력만 예는 좋은 거지 임기응변만 좋은 거지 이해력 분석력 통찰력 공감능력 전혀 머리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이제 윤 대통령 고너에 몰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기자들이 이제 하도 질문을 해서 기록을 몇 개 찾아봤대 브라질에 가 있는 동안도 기자들이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막 질문을 했겠지 얘 기자들하고 친하거든요 지브루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찾아봤다 아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카톡이든지 메시지라든지 통화 녹취 얘는 녹음하는 놈이니까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브라질 가서 그 일만 했나봐 이제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뭐 확실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네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아니 검찰에서 혹시 나한테 뭐 자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던져줄 수 있어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거 뭐 이거 이런 거 뭐다 이거 더 확실한 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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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이게 협박을 해요 이야 이놈이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협박에 놀아나고 지금 명태균 씨도 처음에 막 공갈치고 막 큰소리 치다가 김 김소연 변호사 딱 붙고 그러니까 벌써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런 게 안 통 안 되는 걸 알고 그리고 검찰 조사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놈 조사 받으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단해요 오케이 너 지금 이렇게 뭐 협박하고 그러는데 있는 거 다 가져와 우리 뭐 검찰에서 혹시 궁금할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다 확실한 거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가져오세요 이준석 의원님 조사하겠습니다 검찰이 우리 검찰 얘기하셨죠 어 우리 조사할게요 다 가져오세요 휴대폰 가져오세요 노트북 가져오세요 태블릿 PC 있어요 그것도 가져오세요 다 조사할게요 그러고선 싹 까야 돼요 이거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준석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아예 알자 이거예요 다 싹 까서 이놈 아이고 이놈 이거 이게 명태균과의 어떤 공작을 했고 당대표 1등 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여론 공작 어떻게 됐는지 싹 나오고 성상납 어 지가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어떤 부탁을 했는지 부탁은 안 들어줬어요 어 근데요 지가 막 떠들면서 부탁을 했겠지 아 죄 추측이에요 안 들어줬으면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상관이 없는 거야 막 떠들고 부탁한 놈 이놈이 큰일 나는 거지 성상납 무마하려고 했더니 카톡에 있대잖아요 검찰이 가톡에 있대잖아요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니가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조사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아 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조사할게요 자 그럼 확실한 거 있다면서요 자 이거 줄게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거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여다볼게요 자 휴대폰 주세요 비밀번호 풀어주세요 혹시 비밀번호 숫자가 뭐 한동훈처럼 18짜리 비밀번호 암호 그렇게 해 놓은 건 아니겠죠 18짜리 아니겠죠 4자리 아니면 5자리죠 풀어주세요 싹 이 놈이 어디서 개구라를 치고 급했거든요 애가 그 다음 김종인도 급했어요 김종인이 이게 김종인 이준석 게이트라는 거 아닙니까 명태윤 게이트가 김종인과 명태균이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움직이고 작업하고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 비슷하게 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을 활용해서 명태균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거예요 김종인한테 이준석한테 그걸 명태균 씨는 다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급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통령 무능은 국민에게 죄 짓는 것이다 대통령 되면 친구 가족 개념을 떠나야 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대통령 무능은 국민에게 죄 짓는 것이다 대통령 무능은 국민에게 죄 짓는 것이다 대통령이 뭐가 또 무능이야 대통령이 일 잘하고 있는데 뭘 무능이야 니네들 조사하고 니네들 이쪽으로 저기가 되면 그게 무능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친구 가족 개념을 떠나야 돼 대통령이 언제 친구 가족만 생각해서 저기 국정을 안 했어 대통령 장모도 구속돼 있어? 구속했어? 그럼 김건희 여사 그렇게 언론이 난도질치고 너희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데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 부인을 그렇게 난도질치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둬요 난 진짜야 우리 마누라가 지금 만약에 그럼 난 아직 진짜야 언론 사고면 다 때려잡아 그냥 아주 그냥 예? 야당이고 뭐고 근데 대통령은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이 장모가 구속돼도 가만히 있고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난도질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이런데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같으면 당신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봐봐? 말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게 어디서 친 윤 대통령 친구를 어디 요직에 앉히게 두고 있어 윤 대통령 친구 권성동이 윤핵관이라고 하니까 그냥 잘라버려 그리고 뭐 친구들 내가 윤 대통령 친구 아는 사람 있어요 몇 명 있어 중암고 동기도 있고 서울법대 동기도 있고 그분들이 뭐 특혜 받은 거 있는 줄 알아요? 없어 오히려 섭섭하다고 그래 친한 친구인데 뭐 혜택이 없으니까 그렇게 친구 가족을 안 챙기는 사람인데 무슨 개소리야 이 노인네가 노망이 벌써 났나? 아니면 급하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나도 감옥 가는 거 아니야? 준석이 감옥 가는 손에서 끝나야 되는데 허허 내가 이 나이에 감옥 가면 이거 던질 수 있나? 이래서 도는 거야 뭐야 이거 이게 이 사람들이 12일 날 이런 소리를 했어요 무슨 특별 강연회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과 한국 정치 과제를 주제라고 한 강연이래요 왜 트럼프 당선과 한국 정치 과제를 왜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 선거 공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도 의원회관에서 특별 강연 연사로 초청해가지고 개소리를 들었대요 자 김종인 이준석 K2로 급해진 두 사람의 아주 마지막 발악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결맛 날 겁니다 전두환 회고록 네 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주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%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의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미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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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습니다